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휴먼 앤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이제 어떻게 좀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워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탔잖아요. 얼굴이 지금. 탄 건지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전혀 저는 항상 금융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정평이 나와 있고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신독이라고 해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오늘 방송 여기서 줘봅시다. 그런데 하여간 굉장히 일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자 우리 배 소장님은 누구를 승자로 꼽으셨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너무 이슈가 많아서 짖근짖근한데. 맞아요. 진짜. 저는 드디어 이제 나섰다.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 홍카콜라. 그동안에는 좀 이제 대통령하고도 좋은 관계로 또 조율을 또 해왔던 홍준표 시장인데. 지금도 저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변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그런데 김기현 대표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또 본인이 또 대구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막 사자오를 여러 군데 불을 뿜었죠. 한 방송사하고는 이제 한동훈 장관 질문을 하니까 도저히 나 그만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서서히 홍준표 시장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본인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일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어떤 성부도 당연히 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해촉을 시켜버렸거든요. 이게 해촉이냐 면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서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대구 시장에서 전국구로 부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당에서 약간 핍박받는 듯한 물론 홍준표 시장을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언더독 이펙트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홍준표 시장도 이제는 제거 대상이야.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에 이어서 대구 시장인데 제거 대상이야.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완전히 이건 대구 분지에다가 자기가 교두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공격해 들어와. 난 대구에 있을 테니까 대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해촉 그게 이제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피의자 이미지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이 홍준표 시장을 지금 승자로 꼽은 걸 잘 이해를 못하겠고. 왜요? 물론 이 지금 대선주자 유력한 후보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지금 지방선거도 아직 꽤 많이 남아있고 대선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촉이 됐다고 해서 이게 언더독으로 갈 수 있을지. 또 홍준표 시장이 청년의 꿈이라는 자기 SNS 있잖아요. 거기에 대구 시일은 거의 끝나간다 뭐 이렇게 또 기재를 하셨대요. 어떻게? 대구 시일은 거의 끝나간다고. 그래서 본인의 지금 속내를 너무 지금 빨리 드러내시는 것 같다. 좀 평정심을 약간 잃은 것으로 보여서 이분이 과연 승자로 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촉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해촉을 하는 거는 최고위원들 상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대표 권한인가 봐요. 다 권한은 권한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좀 계속 분란이 일으키니까 좀 힘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 승자로 꼽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생각이 다른 게. 그냥 뭐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들겠네.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읽은 부분하고 다르고 홍준표 시장의 SNS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자신의 SNS에 하는 이야기가 시정을 잘하고 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지금 약 한 시간여 전에도 지금 대구의 상격청사에서 이 부산 경북대학이 있는 인근 동네가 대구의 상격동이에요. 그 상격청사. 경산에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닌가? 경북대학이. 영남대학은 경산에 있는데. 이야기를 좀. 죄송합니다.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지금 경북대구의 신공항에 대해서도 아주 밀도 높은 논의를 하는 그런 또 시장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경남지사 시절에도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는 엇갈렸지만 그래도 홍준표 도지사 시절만큼 또 각인되게 한 사람이 또 없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대외 홍보요과나 이런 개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영향력은 또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발언이나 또는 그 이전에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발언이 그게 잘못된 거냐. 왜냐하면 당을 위한 선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취지율이 높고 국민의힘 취지율이 그러면 50%, 55% 된다면 그게 발목잡기나 시비 걸기가 되겠지만 대통령 취지율도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11일부터 해서 13일까지 실시한 조사, 한국 갤럽의 자체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1부에서 개요를 말씀드려서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감사드립니다. 그 조사가 지금 27%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소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의 SNS를 잘 읽어보면 내가 강단 있게 당을 운영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제일 만만하냐, 나한테만 강단 있게 하냐, 엉뚱한데 화풀이한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표현들을 막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계속 불편하던 심정이 지금 이렇게 김기현 대표에게 엉뚱하게 표출이 된 거 아닌가. 물론 해촉하고 면직하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당대표 권한으로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갑정적으로 화를 낼 이유가 또 있을까? 그런데 그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기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장님 말씀하다가 해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순서를 먼저 징계 여부를 확정 지은 다음에 해촉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게 순서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관련되는 내용을 저는 정말 꼼꼼하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격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데 당원이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강원당규에 당원 개인도 당에 대해서 언제든지 당의 발전을 위한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시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 그건 문제겠죠. 책임 반기겠죠. 그런데 대구 시장이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개인 시간에 SNS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김정은 최고위원이 아틀랜타 행사에 참석을 해서 보수 천하 통일은 정광훈 목사가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당원이 지적을 못합니까? 한 달 아니라 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달이니까 한 달보다 했다가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적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적받지 않고 있고.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 지적한 거 있나요?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지적한 거 있나요?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지적한 거 있나요? 그런데 그런 건 없으면서 왜 나한테 이래? 그러니까 격분을 하는 거죠. 아니,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도지사도 하시고 워낙 경험이 대선주자셨잖아요. 당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상인 고문에서 상인 고문 안 하시는 게 더 이미지에는 좋아요. 원래 상인 고문이 원로급을 그냥 이렇게 자문, 청취하기 위한 그런 자리거든요. 앞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대선이라는 큰 어떤 자기만의 꿈을 도전을 하실 분이라면 오히려 상인 고문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화풀이를 하시고 그게 좀 더 이상. 그거는 잠깐만요. 본말이 전도되는 게 지금 상인 고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느닷없이 지금 이 시점에 상인 고문을 해척하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표면적인 이유는 광역단체장은 상인 고문을 맞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만 그럴 뿐. 그건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리자. 그러니까요. 그게 관리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 부분이 실제 속내는 그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지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못마땅히 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참모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음중 경고를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결과가 이 해척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장님께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해척하고서 리더십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에요. 찾아간다기보다는 힘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원래 이제 그 인사로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게 정치권의 방식이거든요. 조직은 다 그렇죠. 조직은 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홍준표 시장이 시장께서 이게 해척이 정말 불만스러웠다면 김기현 대표에게 직접 통화해서 이거 무슨 배경으로 해척했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면 되지 이걸 갖다 SNS에 올렸다는 거는 언프를 하시는 거거든요.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거여서 저는 이게 본인의 어떤 후배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출시켰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결국 이게 이제 뭐 그 징계와 이 뭐 여러 가지 얽힌 문제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5.18 묘지를 참배했답니다. 광주 가서. 이러면은 이게 좀 어떻게 그 본인의 징계 문제도 징계 문제겠지만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이걸 좀 가라앉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광주 5.18 묘지를 참배했답니다. 근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5.18 가서 참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수습책으로 나온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걸 계속 실천하고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지지율도 내려가고 심지어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장 득표가 높았다고는 하지만 17%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 김재원 최고위원으로서는 불이 낮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김재원 최고위원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 내년에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북 지역이나 대구 지역의 공천이 자칫 수도권까지 여론의 여파를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모든 사람의 호감을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경남지사 시절에도 굉장히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아주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 쪽을 정조준할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은 어떨 때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오고 그럼 당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직군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미국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더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가요? 그러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당대회 와중에 안철수 의원을 가리켜서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하고 입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소리가 할 말을 했다고 보는 분명히 평가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하는 의미는 필요한 것이죠. 이 소장님은 오늘 광주 김재원 최고위원 광주 간 거 5.18 묘지 참배한 거예요.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과 시도지사들의 지금 설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동도 그렇고 그 부분들 중에 김재원 최고도 한 분이신데 그래도 뭔가 본인의 진정성을 좀 살려보려는 액션을 취했다.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 이 당의 어떤 지금 당과 정부가 청안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해 방안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도 대권의 꿈을 꿀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 어떤 해촉이라는 이게 어떤 큰 적인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어때 하나의 인사를 가지고 자신의 경쟁 후보를 좀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승자로 꼽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은데 더 이어서 할 텐데 아니 침하고 난 이후에 전당대회 효과는 컨벤션 효과는 어디로 사라진지 지금 곤두박질 치는 당의 지주를 봐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승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김웅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재훈 최고위원에 대해서 34일 만에 하는 사과가 진심어린 사과겠는가. 이것도 김 최고위원이 잘하는 조상묘 파기겠죠. 김 의원이 가야 할 곳은 국립 5.18 민주 묘지가 아니라 자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했는데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내분이 참 이렇게 되면 더 내분은 저는 앞으로 어떤 형식이든 폭발이 되지는 않는다더라도 더 낮은 수준이 됐든 높은 수준이 됐든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역대 그럴 경우에 쓰는 말이 있어요. 콩가루 정답. 그러면 이 폐자는 누구인지 저희가 4부에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죠.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고 있죠. 두 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폐자 얘기해야죠. 폐자, 폐자. 자 폐소장님.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이잠근 전 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의 지금 불덩어리입니다. 2021년 5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죠. 이게 지금 속칭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또 엄마 집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3만 개의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고 그러고 저는 이게 어떻게 3만 개가 파일이 있는지도 진짜 의문이거든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있다가 지우잖아요. 지우면 지우고 저거래서 포렌식을 그렇게 하면 지운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3만 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왜 이렇게 자세히 하세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자 이제. 그건 오늘 계속 나한테 시빌거려고 그러는데. 자백을 하시죠. 아니 농담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전혀 농담이 아닌 것이 지금 윤관석 의원 거론됐죠. 이승만 의원 거론됐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거론됐죠. 저는 이게 심장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라당도 한나라당도 예전에 예전에 전당대회 관련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박희태 전 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박희태 전 대표 관련해서 돈봉 둘러졌다. 그때 아마 여러 명의 정치 인물들이 거론됐고. 지금 또 그 이야기가 또 소환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어렵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 7위 국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G7이다. G8이다. 우리 정치는 몇 등일까요. 저는 패자가 그냥 패자가 아니라 폐폐폐폐폐 초패자인 것이 거의 정치권 능력 등수로 보면 전 세계 7, 80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아니. 정치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또 따지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일각에서는 또 이게 왜 검찰이 또 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조준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프레임이다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의혹과 관련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저는 초태풍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구형보다 지금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지금 그런 대가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향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여파를 미칠 것인지. 일단은 그 당시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그 유감은 이제 본인이 이정근 사무총장. 관리를 잘 못했던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가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왜 지금 이거를 딱 터뜨렸나 그것도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정부와 여당 다 지지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금 민주당 거의 쑥대밭이 된 상황이죠. 지금 의원들을 계속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리고 명단도 지금 암암리에 돌아요. 사실 그거는 찌라시니까 문자 그대로. 그거는 우리가 전혀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면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총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런데 이게 총선까지 가면요. 이게 처음에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게 그때까지 끌면 좀 지루해지거든요. 정치적인 현안이 지루하고 또 바뀌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범리스크 맨날 얘기하지만 이제 상수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오는 충격 정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당과 대표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빨리 이런 부분은 좀 개혁 있잖아요. 특히 이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처럼 정치권 주변에는 돈을 많이 쓴다 이 정도 알려져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쓰는지 잘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대표 지난번에 전대 때 보면 굉장히 막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이것도 안에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열려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좀 같이 다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더 치명적인 것이 최근에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이 악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사의 이익으로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간 조사 결과도 있고 또 신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정말 예리한 분석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서 올렸던 관심이 또 이게 좀 일부 가라앉는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도 전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민주당 도로 민주당으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흔들렸다가 다시 좀 제자리를 잡아가던 핵심 지지기반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호사화라고 부르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호사화가 아니라 호사화 그렇죠. 이게 장환의 하집니다. 그런데 지금 40대도 40대지만 화이트 칼라는 이런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경황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화이트 칼라가 직업군으로 봤을 때 유권자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한 40%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들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도 가지고 있는 지금 재판 리스크, 수사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전 의원 쪽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 이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타결을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좀 더 선제적인 조치를 민주당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우리가 왜 물리학에서 파장이 있잖아요. 이 파장이 원래 있는 파장에다 또 다른 파장이 겹치면 이게 증폭됩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처한 게 사법 리스크가 원래 이재명 대표의 파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파장이 더하면 이게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딜레마는 있죠. 아니, 그런데 그거를 뒤덮는 회오리 파장이 지금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도청이요. 아, 도청.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가 하라고 그랬어요. 27%. 2주 앞하면 한 7%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한 3, 4일 지나면 조금 잦아들 것 같고 지금 이 도청. 도청이 잦아들까요? 이게 잦아들까요? 도청이 절대 잦아들지 않아요. 그건 이 소장님이 주관적이고. 왜냐하면 열흘 뒤에 대통령이 또 가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국빈 방문하면 이제 뭐 그 부분이 이제 또 다른 도청이 이제 정상회담 졸업할 수 있는데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도청, 도청 그러는데 이제 지금 시청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진짜 더웠어요.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도청의 도지사님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폐자로. 폐자로. 김영환 도지사님. 지금 이분을 박진희 도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시긴 한데 재벌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술자리 파문을 지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폭탄주를 도지사님께서 20잔이나 드셨다.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인근에 산불이 나서 소방공무원 200여 분이 그 부를 지나느라고 고생을 하셨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지금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맨 처음, 아니 본인이 아니라 아마 도청에서 술 안 마셨다 그랬다가 계속 말을 맡겼어요. 물만 먹었다. 본인은 안 마셨다는 얘기는 안 한 걸로 기억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먹긴 먹었는데 한 잔은 안 마셨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김영환 의원님은 우리 세대들은 잘 알 거예요. 예전에 치과의사 시인으로서 굉장히. 장관도 하셨죠. 맞습니다. 정치 시인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과기처장. 맞습니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런데 어떻게 도지사가 또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술자리 팜은 너무 참 여당의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게 이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글쎄요. 도지사가 된 거 가지고 시비를 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산불이 또 나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로서 도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냐. 그건 이제 정확하게 술을 마셨는지 여부 마셨다면 어느 정도로 마셨는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산불도 낫고 그러면 그 술자리를 아예 가지 말아야죠. 저는 아예 정치권은 오해를 사지 말고 이해를 사라. 그렇죠. 자꾸 오해를 사면 안 돼요. 맞아요. 이해를 사라. 아니.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거든요. 아 산불이 나서 그냥 재난본부에서 밤을 새면서 야전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지사가 얼마나 박수를 받겠어요.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분은 지금 여기만 간 게 아니고 일방위집 술자리도 가셨고 제가 오늘도. 아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전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모임이 있었죠. 연속회의가 있었잖아요. 아니 연속회의인데 그게 술자리가 저녁 만찬이 있고 그다음에 2차였잖아요. 그런 자리는 빠지시는 게 좋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그 대목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산불하고는 상관이 없죠. 산불은 없지만 어쨌든 사진이 찍혔잖아요. 술 먹은 걸로. 연영 소장님이 또 술을 싫어해요. 저 술을 싫어해요. 아 그러세요.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요새 음주운전 그거 얼마나 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기사예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승부처를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 소장님 승부처. 네 승부처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현영 선생님과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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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같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통화 안 했어요. 전혀 여기도 하잖아요. 전혀 여기도 하잖아요. 이상하네. 우리 두 사람이 너무 친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안 친해요. 통화를 거의 안 합니다. 통화를 거의 안 해요. 저는 친할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감층 부분은 여론조사로 봐도 영향을 입었다. 지금 한국결렙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포인트나 지지율이 내려간 것도 그렇고. 또 빅데이트 상으로 봐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위 여부 실제 이 유출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현지 매체들어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범인은 잡혔어요. 범인은 미국 현지에서. 21살짜리. 잡혔는데 장갑차까지 동원이 돼서 가서 잡았습니다. 이게 메사츄레스주 방위군 공군 소속의 잭 테세이라. 이 사람이 이제 게임 채팅 플랫폼에다가 내용을 올렸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부주의한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승물 1살짜리가 탑시크릿을 접근할 수 있는지는 안 그게 궁금해요. 직무 중심으로 배치가 돼서 그렇다. 그렇죠. 이 사람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급 보직을 맡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진위 여부를 지금 따져 묻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은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미국과 가깝고 한미동맹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8일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또 국빈 방문의 예우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이슈 또 반도체 또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청은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라는 것을 메시지를 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파만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승부처가 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어쨌든 50%, 절반을 넘었거든요. 주권 침해 문제므로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된다가 50%가 넘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4%. 아까 교수님 말씀으로는 거의 7%포인트가 2주 동안 합치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하락폭이 큰 겁니다. 특히 오늘 갤럽 자료 세부 내역을 보면 일단 60대가 부정이 더 높아졌어요. 긍정이 47, 부정이 48. 그다음에 TK가 또 부정이 높아졌어요. 지난주에는 TK가 그래도 긍정이 더 높았거든요. TK가 긍정이 44, 부정이 53으로 나타났고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 그다음에 무당파 중도층이 전부 다 10%대로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대통령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칼럼스느라고 뭘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시사 중간인지는 데어쉬피길입니다. 데어쉬피길인데 여기에서 2017년 6월인가 언제 폭로를 했어요. 1999년서부터 2006년까지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기간 동안 독일 베엔데 분데스나 아크리텐틴스드라고 독일 연방정보국입니다. 거기에서 백악관과 미국의 주요 기관 그리고 100여 개가 되는 미, 주미 대사관들을 도감청을 했다. 이런 의욕을 폭로를 했습니다. 슈피길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2013년에 스노든이 폭로를 했을 때 독일이 엄청나게 맹비난하고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나오니까 독일은 그때 NCND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스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정보전쟁에서는 동매이국 못 꼽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매이국 못 꼽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새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아니 프랑스 이스라엘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전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가 거짓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진짜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도감청 문제는 어제 오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들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 들켰을 때 이게 이제 도청한다라는 게 알려졌을 때는 피해를 당한 국에서는 일단은 강한 액션을 취해야 되고 또 도청을 한 나라에서는 1차적으로는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은 어쨌든 이게 도청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면서 진상팍을. 인정은 안 했어요. 인정은 안 했지만 그 보고서 양식이 비슷하다라든지 계속 그런 팩트에 가까워지는 발언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김태호 차장께서. 차장. 차장께서 그래서 지금 이 여론은 도청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시켜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론이 어떠냐. 그리고 이제 도감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이 뉴스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터나 뉴욕타임즈 내용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미국 국민들이나 독자들도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이 될 거예요. 이걸 정쟁으로 가져갈 사는 아니고 저는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경황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관계자가 경황을 하는 그 감정을 토로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경황됐다. 이게 우리가 정상회담이나 이럴 때 뭔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뭐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되겠죠. 내 지지를 말아 지금.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지금 IRA도 그렇고 더 가져오라는 거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과거에 아주 대단한 거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를 봐도 나오잖아요. 항상 딜입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딜에 나서는 거죠. 옛날 드라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네. 상도야. 그러니까 그걸 해서 우리는 더 IRA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건 원전. 지금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우리 지금 원전에 대해서 딴지 걸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가서 왜 이러느냐. 우리 기술 지금 원천 기술을 거의 독자화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지금 도감청도 그렇고 말이야. 이러면 정말 우리가 그건 좀 배려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재무장관 제니젤련 장관은 상당히 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우호적인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부안을 지금 재무부가 짜고 있습니다. 이 IRA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막 더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압박을 못할 것도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살짝 그렇게 외교 기술적으로 압박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장사가 백두장사가 이 기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략을 쓰러 놓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영어 연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고 좀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요. 요새는 첫 GPT가 있겠다. 바로 써주나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